안녕하세요 조준입니다 오늘은 이제 가슴 운동을 해볼건데요 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이제 오늘 가슴 운동을 마무리했고요 계속 이런 말씀 드리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계속 아직까지는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몸을 올려서 예전에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너무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또 더 열심히 한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